저 활발 잘 보인다 살살 해보세요 어 너무 세요 뒤에 좀 조이세요 바닥에다 먼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살살 나와야 하는데 어... 얘 이거 없잖아 뭐 검정색이 있으니까 체험색은 이제 살살 덮어 가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아주 딱 그 정도까지만 많이 하지 말고 갈색을 좀 더 덮으셔도 돼요 칠하시면서 갈색을 거의 덮어진다 싶을 정도로 올리셔도 돼요 갈색은 그냥 살짝 흔적만 난다 싶을 정도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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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그 정도까지만 더하시면 돼요 아까쯤에 저 뒷머리 네 걔도 살짝 덮어보세요 한 번 갈색인데부터 먼저 덮어와야 돼요 컴퓨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식으로 그러면 이따 발색 안 칠해주세요. 그리고 일단 검정색으로 살짝 마무리만 해주시면 됩니다.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괜찮죠? 괜찮죠? 응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 네